안녕하세요. 20일 완성 중국어 패턴회화 왕초보편의 김지영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벌써 7강에 들어왔어요. 7강 제목 보시면 저는 직장인이에요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은 뭐냐면 바로 뭐뭐입니다 라고 해서 이다 여기에 핵심 표현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동사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에이입니다 라고 할 때는 무조건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고 에이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중국어로 발음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중국어로 이 글자는 발음이 시, 시. 자, 혀를 약간 뒤로 뺀다고 생각하시고 발음을 해볼게요. 발음은 다시 한번 시, 시. 사성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이다라는 거. 이게 오늘 첫 번째 패턴이에요. 나는 이다. 그리고 뒤에다가 무엇무엇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나는 이다. 두 글자는요. 워, 시. 다시 한번. 워, 시. 자, 마지막 한 번만 더요. 워, 시. 그렇죠. 자, 워, 시 하면 나는 무엇무엇이다. 여기 뒤에다가 직장인, 학생 이런 거 넣어주시면 나는 뭐뭐예요 완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직장인부터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직장인이란 단어가 사실 조금 길어요. 자, 여러분 조금 긴데 제가 끊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네 글자 중에 앞에 두 글자. 이거 앞에 두 글자만 먼저 발음해보시면요. 요거는 꽁,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시가 아니라 쓰로 하셔야 돼요. 요 발음은 쓰. 자, 두 글자 붙이면 꽁쓰. 다시 한번. 꽁쓰. 그렇죠. 여러분 꽁쓰가 회사라는 뜻이에요. 회사. 회사 말 그대로 회사라고 붙여서 꽁쓰. 그러면 회사원 얘기할 때, 직장인 얘기할 때는요. 우리말로 회사 더하기 직원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자, 직원이란 요거 두 글자. 발음은요. 즈, 위안. 어려워요. 다시 한번. 즈, 위안. 자, 눈치 채셨겠지만 여러분 요 요 요는 요 땡땡이죠. 그러면 위안, 위안. 요렇게 올라가요. 위에다가 n 더해주셔서 발음은 위안, 위안. 그러면 우리말로 직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이성 넣어서 즈, 위안. 다시 한번. 즈, 위안. 자, 이거 네 글자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 번 읽어 볼게요. 회사 공스 더하기 직원, 즈, 위안 하시면요. 회사원 네 글자는 공스, 즈, 위안. 자, 성조 다시 한번요. 공스, 즈, 위안. 자, 한 번만 더 읽어 볼게요. 공스, 즈, 위안.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입니다. 한번 붙여 볼까요? 나는 뭐뭐 이다라고 할 때, 워, 시 넣어 보시면, 워, 시 공스, 즈, 위안. 자, 조금 기니까 천천히 할게요. 한 번만 더. 워, 시 공스, 즈, 위안. 자, 마지막 한 번만 더요. 워, 시 공스, 즈, 위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이다가 아니라 아니다라고 해서 부정 한번 해 볼 건데요. 저희 이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시, 시 넣어서 나는 이다, 워, 시, 그는 뭐뭐 이다, 타, 시 이렇게 했었죠. 자, 이번에 아니다니까 마찬가지로 뭐 넣어 주세요. 저희 항상 집어넣는 거 부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문제는 어, 부가 원래 몇 성? 원래는 사성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뒤에 시 를 만났더니 앞에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 부 내리지 말고 부 올릴 거예요. 부, 시. 여러분 이런 발음 없어요. 부, 시. 이렇게 가셔야 돼요. 부, 시. 자, 부 올려 볼게요. 발음은, 부, 시. 다시 한 번. 부, 시. 자, 그러면 나는 아닙니다. 세 글자. 워, 부, 시.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문장으로 어, 저는 회사원 아닌데요. 여러분 회사원, 아까 네 글자 조금 길었어요. 회사 더하기 직원. 발음 읽어 볼게요. 회사 더하기 직원. 발음은요. 공스, 즈, 위안. 다시 한 번 성조. 공스, 즈, 위안. 자, 여러분 성조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다시 한 번만 더 읽어 볼게요. 공스, 즈, 위안.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